뿔의 겉넓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도 같이 해 봅시다. 공부하면 다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알면 다 쉬워요. 첫 번째 각뿔하고 원뿔이 있죠. 첫 번째 각뿔 그 다음 원뿔. 각뿔하고 원뿔하고 각뿔부터 합시다. 각뿔을 펼치면 예를 들어 사각뿔이면 이게 4개 생기겠죠. 이걸 날개라고 할까요? 옆면이 4개 생기고 5각뿔이면 5개 생기고 3각뿔이면 3개 있고 몇 각뿔이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전개도를 펼쳐 가지고 옆면의 넓이를 다 구하고 밑에까지 구하면 되겠네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여기가 2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2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3이라고 해 볼까요? 그러면 넓이가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 되죠. 그러면 옆면의 넓이가 다 3이겠죠. 그럼 3, 4, 12. 그래서 16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따 구체적인 문제는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참고로 정사각뿔의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합동인 삼각형이다. 정사각뿔이 아니고 직사각뿔. 그냥 직사각형이에요. 밑에가. 그러면 좀 계산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원뿔. 원뿔은 펼치면 이런 모양이겠죠. 그러면 πr 제곱으로 하고 여기는 원의 넓이. 그 다음 여기는 중심각이 없습니다. 중심각이 없을 때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r이고 여기가 l이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처럼 s는 2분의 1 rl 이렇게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 r. r이 여기 l이네요. 그 다음에 l. l이 여기서 여기까지. 원래 여기의 l이죠. 2πr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πrl. 이게 옆넓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어렵죠. 이렇게. 4번까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1번. 정사각불의 전개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밑에가 5죠. 여기가 5. 여기가 5. 여기가 5. 여기가 5. 그 다음 여기가 5니까. ㄴ하고 ㄷ이네요. 높이가 얼마죠. 높이가 8이죠. 8. 여기의 높이가 8. 그래서 ㄱ이 8. 이렇게 찾아 준 다음에. 윗면의 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5. 25가 될 것이고. 옆넓이는 요거 하나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밑에 5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면은 20이 되죠. 근데 여기가 지금 밑에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옆면의 넓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20. 20. 20. 20 해서 80이 되죠. 80. 80. 80. 그래서 겉넓이는 밑넓이 25에다가 옆넓이 80을 더하니깐 105가 되겠죠. 105. 이런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원뿔 한번 구해봅시다. 반지름이 2. ㄴ이 2. 그 다음에 여기 모선이 잘 안보여는데 여기가 6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ㄷ. ㄷ은 원의 원 둘레하고 똑같죠. 2πr이죠. 2πr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ㄱ은 얼마입니까? 6. ㄴ은 2. 그 다음에 원 둘레는 이 길이하고 똑같죠. 이 길이하고. 그러니까 4π 이렇게 되겠네요. 4π. 넓이니까 단위는 cm가 아니고 cm의 제곱입니다. 옆넓이는 옆넓이는 2분의 1. 그 다음 r. l. 아까 여기 얼마였죠? 4π였죠. 중심각을 모를 때는 2분의 1 r.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약분하면 2, 2, 2, 3, 6. 3, 4, 12π가 되네요. 12π. 단위는 3제곱센치죠. 그럼 겉넓이는 밑에랑 옆에를 더하면 되니깐 4π에 12π이니까 16π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겉넓이를 구해줍니다. 원에서 조금 어려운데 원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 2분의 1 r. 이다. 이거를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개씩 해 봅시다. 3개씩. 자, 겉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일단 펼쳐야겠죠. 일단 정사각형이네요. 밑에가 100이네요. 밑에가 100. 그죠? 100에다가. 그 다음 옆에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10. 여기가 12. 그러니까 10 곱하기 12 곱하기 1 2분의 1 하면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그럼 262 하면 60이네요. 60. 옆에가 다 60이죠. 4개가 있죠. 4개. 이렇게. 그럼 240인가요. 더해주면 340 제곱 센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0번도 정사각형이네요. 밑에가 정사각형이면 조금 편해요. 4 4 16이죠. 16. 16에다가. 옆면 하나 그려 가지고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여기가 4. 여기가 9니까. 4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18이 되죠. 18. 근데 여기 18이 몇 개 있습니까. 옆에가 4개 있겠죠. 4개. 그러니까 48에 32. 72가 되네요. 72. 그래서 88이 되죠. 88. 88. 계산 맞죠. 48에 32 맞죠. 그 다음 11번. 11번도 11 곱하기 11이니까. 이런 거 외워두면 좋아요. 11 곱하기 11은 121입니다. 121. 121에다가. 옆면이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 되고. 밑변이 11. 높이가 20이니까. 11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110이 되죠. 이 110이 몇 개 있습니까. 옆면이 하나 둘 셋 넷 개 있죠. 4를 곱해야겠죠. 옆넓이가. 440이 됩니다. 옆넓이가. 그래서 121에다가. 440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561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뿔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뿔로 가볼까요. 1뿔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일단. 1의 넓이. 6이니까. pi. r. 제곱이니까. 36pi가 되죠. 36pi에다가. 이걸 펼쳐요.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옆에가. 10이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는 바로. 요거하고 똑같죠. 요거 요거. 원 둘레. 그러니까. 2pi. r이 되는거죠. 12pi인가요. 12pi.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r이고. 이게 l이죠. 그러면. s는. 넓이는. 2분의 1. r. l. 이렇게 되죠. 약분해주면. 72pi가 되겠죠. 72pi. 그래서 옆넓이가 72pi. 밑넓이가 36pi니까. 더해주면 얼마죠. 108pi인가요. 108pi. 108pi. 가 답이 되겠네요. 맞죠. 계산. 그 다음. 13번은 뒤집어져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밑넓이죠. 그러면. pi r 제곱이니까. 44. 16pi. 그 다음. 옆에는 펼쳐볼까요. 옆에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10. 그 다음. 여기는 얼마죠. 원 둘레. 원 둘레 얼마죠. 2pi r. 8pi인가요. 맞죠. 반지름이 4인. 원 둘레니까. 2pi r이니까. 8pi. 그 다음. 여기 넓이는. 1분의 1. r. l. 계산해주면. 40pi가 되네요. 40pi. 40pi에. 16pi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최종 답은. 56pi가. 넓이가 되겠네요. 56pi.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옆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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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므로. 둘레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2pi.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원의 둘레의 길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2pi. r. 곱하기. 360분의 2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호의. 길이 구하는 거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근데. 요것이. 요. 원의. 둘레하고 똑같으니까. 이 원의. 반지럼을 r이라고 하면. 2pi. r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에. 이 식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약분 되고. 하나 약분 되고. 하나 약분 되고. 4로 약분 된거에요. 4 5 20. 4 4 16. 아니 아니. 4 9 36. 그리고 9분의 9분의 약분 되면. 좌변이. 10pi. 는. 2pi. 이렇게 되네요. 양변을. r을 구해야 되니까. 2pi. 분의 하면. 약분해서. r은. 5가 되네요. 5. pi. 약분 되고. 1은. 2. 2. 5 10. 이니까요. 그래서 반지름은 5라는 걸.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넓이를 구해봐라. 밑넓이는. 반지름이 5니까. pi. r. 제곱해서. 25pi. 이렇게 되죠. 25pi. 10pi. 라고 하면 안됩니다. 25pi. 되죠. 이렇게. 14번. 15번. 연결해서. 풀었고요. 그 다음에. 16번. 다 연결되는 문제네요. 아까. r이 5였죠. r이 5. 적어놔야겠네요. r이 5. 그 다음에. 25pi였고. 옆넓이를 구해볼까요. 밑넓이가. 25pi였죠. 옆넓이는. 어. 여기가. 200도가 있으니까. 그냥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 옆넓이잖아요. 부채꼴의. 부채꼴의 넓이. 그럼. pi. 자. 미안해요. 화면 정리하다가. 조금. 오류가 생겼습니다. 자. 옆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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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채꼴의 넓이 구하면 되죠. 그럼. pi. r이 9죠.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200. 이렇게 구하면 되죠. 중심각이 나와있으니까. 그럼. 얼마죠. 어. 81. 곱하기. pi. 곱하기. 이거. 약분하면. 00. 그 다음에. 9로 할까요. 아니. 4 4. 4 5 20. 4 9 36. 9분의 5. 역분하면. 9 1 9 9 9 81. 그럼. 9 5 45 pi 가 되네요. 45 pi. 자. 옆넓이를.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2분의 1. r. 이렇게 구했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 이게. 15번에서. 잇넓이가 25 pi 였죠. 반지름이. r. 이었으니까. 반지름이. 2개 더 해주면 되겠네요. 60. 에다가. 70 pi 가 되겠네요. 70 pi. 이렇게. 70 pi.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뿔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중심각의.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 원의. 밑에 원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반지름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했고요. 매일매일. 기초를 잘 잡아서. 소화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